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술의 기술을 시작한 처음으로 원화국에 도전을 했습니다 새해고 16일 모든 것들도 다하는 결코 취향이 원치팀을 연기하면서 제가 완벽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먼저 박성성씨께서도 개투맨과 영화 전동으로 새가량을 설정해 주시고요 교수 메일을 통해서 스윙터치로 전시락 3기 연결된 8일 연기에서 폭폭 열려진 인데에 가고 싶습니다 오, 네, 이제 손손이 사진 촬영하셨나요? 자, 이제 인터뷰를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보신처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귀매비로 관객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데요 소중한 게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변을 보니까 어린이 팬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어린이자 보기에도 참 좋은 분위기였지만 어른들이 같이 보신 때도 너무나 유익하고 감동이 남는 미국판 마당할라의 암탈이다 저는 좀 봅니다 네, 이제 가끔 보기에는 저희 애니메이션 수렝 제작진이 제작한 입고 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아 씨의 얘기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 네, 제가 처음으로 더빙연기에 불편하게 됐는데요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응이 됐다 너무 반응이 됐다 무슨 반응을 할지 모르고 되게 떨리는데 저희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환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저는 C 스튜디오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리페이키는 연결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즐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렉클리티 미꾸모든 슈렉클리티입니다 여러분들 네, 부스베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주스베비가 1월 16일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평포멘트와 새해의 인상 강렬하게 한 발 전수 부탁드릴게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새 영화와 함께 유일하게 새해 저런 영화죠 새 영화입니다 굿게임에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6일 대개봉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부스베비에 맞추신 캐릭터 지금 브랜드 보고 있으세요 파이팅 포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즈 한 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요즘 제 생각과는 손아트도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제휴분들의 큰 박수로 네, 완벽하실게요 이제 안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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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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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에서 모신 촬영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100%를 자랑하면서 실적 소화를 해보셨습니다. 네, 경쾌의 미신의 아름다운 유아님이었고 기술을 부르시면서 평화로 W에 도전을 했습니다. 최후 16일, 모든 것들도 다하는 결코지약이 원피를 연기하면서 실과 완벽한 킹플레이를 홍보였습니다. 네, 멋진 박경훈 씨께서도 개그맨이자 여왕왕도로 올바라기 활동을 기계신데요. 끝부분의 기술을 위해서 수행 던지는 전주력 참견생이 타를 연기해서 폭풍 여려 등 기대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충분히 촬영을 하셨나요? 자, 이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부 씨처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의 예비로 관객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변을 보니까 어린이 팬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보기에도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어른들이 같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유익하고 감동이 남는 미국판 마다갈라운 암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감동과 의미는 저희 애니메이션 출애 제작진이 제작한 믿고 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아 씨의 예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처음에는 더비 연기에 전달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러 오신 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바닥이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될지도 모르고 되게 떨리는데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원님께서 감사하고요. 저는 C 스피리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리패딩이 여기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겨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슈렛빙팀, 믿고 보는 슈렛빙팀입니다, 여러분들. 네, 부스웨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이블 한 명을 더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부스웨비가 1월 16일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홍보멘트와 새해 인사 강렬하게 축하해주셔서 부탁드릴게요. 자, 2019 새해고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새 영화와 함께 네, 유일하게 새를 다룬 영화죠. 새 영화입니다. 부스웨비와 함께 새해고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고 많이 받으세요. 1월 16일에 4개봉.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고 부스웨비와 같은 캐릭터 지금 예쁘게 되고 있는데요.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즈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요즘 댄스라고 하는 손아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비는 모진에 복사를 신뢰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배우는 큰박스로 와주실게요. 이제 안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배우는 큰박스로 와주실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